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 식구들 앞에서 며느리 머리를 쥐어박은 시어머니가 시원하게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이고 이제 100일 된 딸 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얼마 전 주말에 저 시어머니에게 머리통 맞았습니다. 저희 오빠가 시어머니 앞에서 신랑 머리통 때렸고요. 결혼 전에 저와 신랑이 모은 돈으로 시부모님 소유의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시댁 아래층에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과 전세계약했고 저와 신랑은 각자 8천 정도로 모은 돈이 비슷했습니다. 저희 둘이 결혼 전에 모은 돈을 합쳐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실제 전세금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전세계약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신랑과 저 모은 돈이 비슷했지만 시어머니가 과하게 예단을 요구하셔서 힘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신랑과 제가 반반 결혼을 하는데 무슨 예단을 요구하실까 하고 생각했지만 집 전세금을 싸게 해주시는 것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예단 해주자고 저희 엄마가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불 예쁜 거 보셨다고 하셔서 150 정도 되는 브랜드 있는 이불 해드렸고 그릇도 원하시는 대로 넣어드리고 화장품 세트, 시아버지 가방, 시어머니 밍크 목도리 이렇게 하고 현금 예단 500 해드렸습니다. 예단에 든 비용을 전부 합산해보니 800이 넘는 돈이더라고요. 예단 들어간 날 시어머니 돈봉투 열어보시더니 표정이 차가워지면서 땡땡아, 예단이 적다 이러셨어요. 저는 좀 어이없어서 대답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예단이 적다고 하시길래 한 번 더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너희 엄마가 많이 어려우신가 보네 작다 작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니에요 하고 가방 챙겨서 나가려 했더니 시어머니는 너 지금 나가면 이 집에 다시 못 들어온다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에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고 너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하길래 사돈에게 너희 엄마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신 것이냐고 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니 신랑에게 시어머니는 네가 선택하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계셨습니다. 신랑은 저 따라 나와서 미안하다고 달래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중재하시고 신랑이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더라도 저와 결혼해서 살고 싶다고 며칠 동안 빌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때 시어머니에게 아들 결혼해서 좀 살게 놓아주라고 하셨대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한동안 집 나갈 것이라고 으름장 놓으며 난리 피우시다가 결국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한 번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가시도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하고 저도 일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내려와 보셨을 때 설거지거리가 있으면 이런 건 바로바로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식사하고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죠? 신우네가 와서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 식대를 저희가 대부분 계산을 했는데 어쩌다 한 번 신우가 식대를 계산하면 나중에 시어머니는 이런 건 너희가 계산을 하는 거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참 듣기 싫은 말투였어요. 부드러운 말투도 몇 달 가지 않아서 바뀌셨습니다. 신랑 없을 때는 저에게 거침없이 막말하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본래의 시어머니로 돌아오셨죠. 좋은 말로 저에게 소리 지르거나 하시지 말라고 해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뭘 잘못했다면서 손을 올리시고 치려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맞아볼래?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장난식으로 하셨지만 기분 나빠서 시어머니께 장난식으로도 이런 것은 하지 마시라고 말했는데 알겠다고 하시고는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치려는 신용을 하는 것을 안 하셨어요. 예정일 보름 남았을 때부터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와 있어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잘 안 내려오셔서 별로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임신 8개월부터 휴직하고 딸아이 낳고 지금까지 육아휴직 중이에요. 아이 낳고 친정엄마가 한 달 동안 산후조리 해주셔서 조리원 따로 안 갔어요.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시는 동안 친정엄마가 저희 딸과 정이 들어서인지 이후에도 손녀보고 싶다고 아이가 10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주말마다 거의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친정엄마가 토요일에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가셨어요. 사단이 난 것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저희 오빠가 친정엄마 데리러 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서 늦은 아침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내려오셨습니다. 저희 엄마와 오빠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시어머니는 저희 딸아이를 안고는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아기 말투로 아이에게 엄마랑 외할머니 사이에서 고생이 많았다는 둥 엄마랑 할머니가 괴롭히지는 않았냐는 둥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소리를 하시니 저희 엄마 황당해하시고 오빠는 표정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장모님이랑 형님 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기분이 상한 상태로 있다가 엄마가 식사하시다가 이 반찬은 네가 한 것이냐고 묻길래 생각 없이 시어머니가 해왔어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 말 듣자마자 시어머니 저희 엄마랑 오빠 있는데 제 머리를 콩 쥐어박으셨습니다.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맞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들 있는 데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게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해놓고 맞은 것만 억울하다고 하냐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오빠가 일어나더니 신랑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엄청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울고 있느라 오빠가 신랑 머리를 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소리만 들었는데 소리가 엄청 컸어요. 시어머니 악 하고 소리 지르시더니 저희 오빠에게 사돈 총각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는데 저희 오빠가 시어머니에게 지 마누라가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변변치 못한 새끼는 좀 맞아야죠. 땡서방 니가 잘못했으니까 억울한 거 없지? 이따 사돈 가시면 좀 더 맞자. 니 잘못 니가 알지?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며 저희 오빠에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그럼 요즘 세상에 며느리 머리 쥐어박는 시어머니도 있냐고 따지고 저희 오빠는 계속 땡서방 너 좀 더 맞아야겠다 하면서 다가가려 하니 시어머니 갑자기 저희 오빠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돈 총각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시어머니에게 결혼해서 지 마누라 보호할 줄도 모르는 인간은 매가 약이라고 하면서 사돈 어른 다치실지도 모르니 비키시라고 말하고는 계속 신랑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를 말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당장 나가시라고 다시는 내려오지 말라고 소리 질렀더니 신랑이 시어머니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저희 오빠가 신랑에게 앞으로 똑바로 처신하지 않을 거면 너네 이혼하라고 화내고 신랑은 오빠와 엄마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오빠가 가고 나서 신랑에게 시어머니와 위아래층에 사는 거 정말 끔찍하다고 당장 이사 가자고 했어요. 신랑도 알겠다고 하고 지금 이사 갈 집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저녁에 신랑한테 전화를 했는데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장모님이랑 형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랬겠냐고 엄마 때문에 내가 맞은 것 아니냐고 막 화를 내면서 통화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네요. 오늘 낮에 편의점 갈 때 계단에서 시어머니 마주쳤는데 모른 채 하고 지나쳤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평생 모른 채 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화가 풀리려면 정말 막말로 시어머니 머리통을 있는 힘껏 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잘못이겠죠.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창피해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소연하고 갑니다. 위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신랑이 스니님 편이고 든든한 오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시어머니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